안녕하세요 켈리 선생님이시라고요 우와 이 책 구매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런 자료가 꽤 했는데 참 좋네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제가 모델 해달라고 잠시 사진 찍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또 바로 구매해 주시는 가격은 어땠습니까 칼라로 너무 잘 만드셨고 네 가성비 좋아요 가성비 좋습니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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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국에 계신 켈리 선생님들이 이거 교재로 다 갖다 쓰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수업하실 때 뭐 힘든 점이나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켈리 수업할 때 제일 힘든 점 힘든 점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 어렵지 이거 어떻게 내가 못 쓰니까 근데 교재를 가지고 처음부터 기본을 다 드리고 그리고 서서히 하나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이런 교재로 교재를 활용해서 하다 보면 훌륭하죠 이거 가지고 교회에 가서도 다 체수업도 하셨다고 하시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저도 이제 크리스탄인데 이런 생각을 못 했네요 어머 어머 하십시오 이런 책 내십시오 선생님 지금까지 옥언니 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재를